네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9일 오늘은 미국의 배달 회사인 도얼데시라는 회사가 IPO 상장을 했는데요 도얼데시는 7년여 전 창립이 된 회사로서 스탠포드 학생들 3명이 마카롱 가게에 갔다가 거기 주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 진짜 지금 배달이 많이 요구가 되게 손님들이 요구를 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뭐 풀타임으로 배달원을 고용할 수도 없고 뭔가 좀 애매하다라는 소리를 듣고 본인들이 직접 배달을 하면서 배달 회사를 시작한 회사라고 합니다 이 회사가 처음 이 웹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처음 이 배달 주문이 들어온 것이 파타이라고 하는데 그 파타이를 이 셋이서 직접 배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7년 전에 이 회사가 지금은 미국 그리고 캐나다 등 나라의 39만여 개의 가게들에 배달 대행을 해주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런 마켓쉐어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도얼데시는 지금까지 계속 매년 매년 적자를 내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딜리버리 그러니 배달에 대한 수요가 붐을 일으키자 그것의 반사이익을 크게 받은 회사 중 하나입니다 이번 2020년 첫 새 분기 때만 봐도 작년 대비해서 수입이 3배 넘게 증가를 했다고 하고 그와 동시에 매년 크게 났었던 적자도 올해 적자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아 이 회사의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 스케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 더 흑자가 가능해지는 모델이 아닌가 하게 하는 긍정적인 시각도 가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도얼데시는 지금까지는 음식 배달 시장을 통해서 성장을 했지만 이제는 그거 외에도 다른 다양한 물품들을 배달하는 것이 총 지금의 목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오늘 도얼데시의 상장은 정말 주식의 상장 가격이 정말 컸는데요 몇 달 전 상장이 처음 한다고 계획이 나왔을 때는 60불에서 80불 정도 일거의 레인지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가격이 상장이 다가오면 다가갈수록 점점 커지더니 102불 정도에 처음 IPO 판매를 하고 그리고 시장의 개인들이 구매를 할 수 있었던 가격은 180불이 넘는 가격인데요 이 가격은 올해 정말 기업의 역사상 가장 좋았던 수입에 비교를 한다고 해도 그 수입의 연수입의 17배가 넘는 가격이 형성이 됐다고 하고 도얼데시와 비슷한 일을 하는 우버, 우버 이츠가 포함이 돼 있죠 우버는 지금 Price to Sales Ratio가 8배 정도라고 하니까 과연 도얼데시의 상장 가격이 이 정도로 프리미엄이 붙는 게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의구심이 가져지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얼데시의 지금 현재 재무제표 상황 간단한 상황과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 가격의 프리미엄이 지금 어떻게 비교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영문 소식 간단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first month of 2020 to 1.9 billion from 587 million year earlier 올해 첫 3분기의 수입이 1.9 billion 19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작년에 똑같은 첫 3분기의 5억 8700만 달러에 비해서 3배가 넘는 증가량이라고 합니다 At the same time, its net loss shrank in the period to 149 million from 533 million last year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적자의 크기도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작년 3분기 동안 5억 3,300만 달러의 적자였다면 올해는 첫 3분기 동안 1억 4,900만 달러로 적자의 크기가 줄어들며 showing the company's ability to improve profitability as it reaches bigger scale 그러니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배달량의 스케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 흑자 모델로 전환을 할 수 있는 모델이지 않을까라고 하게 기대도 하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With its number one position in food delivery DoorDash as it will go after the larger price of local commerce 지금 DoorDash는 음식 배달 대행의 분야에서는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1위인데요 그것과 동시에 DoorDash는 그것 외에도 음식 배달 대행 외에도 다방면의 로컬 비즈니스들의 배달 대행을 해줄 거라고 합니다 The company plans to use this platform to eventually provide on-demand delivery for any product 이 회사는 DoorDash를 통해서 음식 배달로를 통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는 미래에는 음식 배달뿐만이 아니고 모든 물품들에 대한 배달도 대행을 해줄 계획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동시에 오늘 발표된 CNBC 발 기사는 과연 지금 이 180불 시장에 오픈되어 있던 IPO 가격이 이 프리미엄이 정말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기사를 전달했는데요 이것을 잠깐 간단히 읽어보자면 DoorDash trading at steep premium to Uber and GrabHub as investors bet on growth beyond food DoorDash의 주식의 가격이 정말 steep premium, premium이 정말 크게 붙었다라고 말을 하며 그것은 Uber, GrabHub 등 미국에서 있는 배달, 음식 배달 대행 업체들에 비해서 프리미엄이 정말 크게 껴있다라고 얘기를 하며 As investors bet on growth beyond food 이것의 하나의 이유는 투자자들이 DoorDash는 음식 배달 대행 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 모든 물품의 배달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기대감이 아닐까라고 제목을 이렇게 지었네요 DoorDash is trading at about 17 times revenue if you assume the latest quarter for a full year If you assume the latest quarter for a full year 그러니 지금 최근의 한 분기 동안에 DoorDash의 수입을 1년 동안 쭉 지속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라는 말인데요 그러니 이번 최근 분기에 기업 역사상 가장 좋은 분기 중 하나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런 수입과 이런 배달 수요가 계속 지속이 된다고 엿음을 했을 때 DoorDash is trading at 17 times revenue DoorDash는 지금 수입 대비해서 17배가 넘는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That compares to the multiple of less than 8 for Uber and Lyft 그리고 그것은 Uber와 Lyft 등의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 비해서 회사들은 8배가 좀 안 되는 수치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비해서 DoorDash는 정말로 큰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2020년 12월 9일 오늘은 DoorDash의 IPO의 스토리를 잠시 전달해 드리며 지금 이렇게 프리미엄이 주가에 프리미엄이 많이 껴있다라는 소식도 전달해 드렸는데요 오늘 거래량을 보니 DoorDash 거래량이 오늘 약 2500만 건으로 IPO라는 소식에 관심을 받아서 주가 거래 수급이 꽤 원활하게 이뤄졌던 것 같은데 또 최근에 일어났던 Snowflake의 IPO 당일날은 거의 3600만 건의 거래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과연 이 정도의 IPO 당일의 그다음에도 과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이 되고 수급이 원활할지 아니면 조금 더 이 정도의 프리미엄이 과연 내가 지금 이 돈을 주고 사고 있는 게 맞는가 라는 궁금증이 들며 조금 투자자들의 관심이 살짝 사그라들고 그와 동시에 주가도 조금 조정을 받을지는 조심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